Q. 어제 자전거를 산 거예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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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건 바채 운동인데요?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오늘 다 때린 바보라. 소리 괴물을 물리치는 총입니다. 지금 있니? 액션! 지금이야! 우리 방찬 씨가 조금만 덜 액팅을 해볼까요? 너무 많이 움직이셨어요. 너무 가요? 수고하옵나요?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네. 제 꿈이 괴물 잡는 거였습니다. 지금! 잘한다, 잘한다. 지금! 오기오기오기 오기오기 지금! 컷! 아기빵 잘하는데? 저의 야구 방망이. 이걸로 공을 치면 방망이가 부러질 것 같긴 한데 이걸로 소리 괴물을 때리기도 했는데 소리 괴물 말고 창빈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캡틴 이메리카. 들어와! 들어와! 캡틴! 캡틴 이메리카. 난 초기야! 저는 건틀레이셨습니다. 저희 설명 중간 한 번만 보면서 설명 드릴게요. 저희 준비 되셨다면 야! 야! 좋아! 좋았다! 형!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아기! 오케이! 굳이 두 Sheng. 우선이 파인다. 왈이 탕후라인이야. 팀 다! 한 점 공부. 아 예 알겠습니다 살아있네 한 번 더 들어왔어 용복이 액션 하나 둘 셋 용복이는 살아있네 여기 살아있네 니 자신을 알아야지 연기가 가능한 거라고 역시 내가 장난 같니 맞아요 대비 바쁘네 대비 바쁘네 밧데리 바쁘네 밧데리 바쁘네 뭘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말리 불가워요 유창은 빛날창이요 왜 빛날창이 안돼 찬란한 찬 아니야? 찬찬찬 아니에요 찬찬찬찬 동말리 불가능 동말리 불가능 동말리 불가능 동말리 불가능 동말리 불가능 멤버들 살려주려고 제 유물들 다 없애려고 마음을 준비하고 할 수 있다 무산하죠 동말리 불가능 옷도 좀 바뀌었어요 센 모습으로 메이크업도 진하게 좀 쎄 보이네요 동말리 불가능 정인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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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 변환 정인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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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이동 어 괜찮아요 Hey Cutie Boys Are you So Cutie Boys? QT Some 의도 qt sí opener 괴물의 공격을 맞고 그 괴물에게 공격을 하는 신을 찍었는데요, 어벤져스 정말 대단합니다. 캡틴 아메리카 정말 대단하신 거였어요. 진짜 캡틴이셨어요, 여러분. 와, 말이 안 나오네요, 이거. 일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드론이랑 촬영을 했는데 날라댕기는 드론카메라가 소리괴물이 났으면 몸파예요. 팔을 제가 동방으로 때리는 씨를 찍었습니다. 컷스윙을 해야 되는 느낌이어서 마음같은 모는 카메라를 치고 싶었지만 그러면 저한테 엄청난 사내가 발생하는 때문에 참았습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자, 가볼게요. 둘, 셋! 다시 하면 안 돼요. 바로 할게요, 바로.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존경을 받아 천안군이 빛이 나는. 빛이 나는 천안군. 둘, 셋! 둘, 셋! 둘, 셋! 괴물! 어디?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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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껍질권 당황 잘 해. 박치 써부터 두려워놓고 빛이 못 따라할게. 액션! 컷 안 하고, 지금도 훨씬 빨리 해서 하면 될게. 봅니다. 컷, 네, 오케이, 형. 액션! 승민 씨, 저희 표정을 좀 더 살벌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컷! 오, 저기 있다! 오늘은 저희의 새로운 앨범, 정규 앨범의 트레일러를 찍으러 왔고요. 영웅 같은 그런 컨셉이고 멋진 악기로 만들어진 스나이퍼 저격수입니다. 살짝 그런 개그코드가 들어있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지만 지금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립커프를 오랜만에 해서 안녕! 안녕! 짠! 이렇게 해야 잘 보인다. 무게 되는 거니까. 무게 되는 거니까. 언제까지 이거를 있을지 모르겠네. 좋아. 이번에도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열심히 만나봐요! vais zwischen Rangers 엑소의 냄비 이곳에서 simultaneousowed 나와 몇gende aside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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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컷 컷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시던 저희 뮤비나 아니면 뭐 트레일러 영상이나 그 전에 저희 이미지와는 조금 많이 다른 느낌의 트레일러 영상을 지금 찍고 있어요. 스테이가 보는 것도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 들 것 같고 그리고 정말 굉장한 괴물도 나오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겠고 멤버들이 영웅이 되는 그런 느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테이예月 스테이예이 Stefanie 스테이예 감사합니다.